안녕하세요 7월 6일 화요일 오늘 그 현금 카드라고 하나요 카드 날짜가 다 돼가서 연장 신청하려고 은행 들렀다가 그냥 들어가기 뭐해서 동네 한바퀴 보려고 나왔는데 고프로가 문젠가 메모리 카드가 문젠가 영상 녹화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이틀에 한번정도 확인했는데 6일 7일 녹화분이 다 날라갔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6일 거 영상 아주 짧게 짧게 몇개 남아있고 7일 거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메모리 카드 불량이라 그거 교체하고 괜찮습니다 아예 하나도 안됐습니다 아 아 7월 7일 울란바트르 거의 다가 정전이라서 그냥 이끼 모에서 자전거로 한바퀴 삥 이번에는 정말 크게 시장 쪽으로 해서 한바퀴 다 돌았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구요 아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신히 광장에 도착해서 휴대폰으로 분수대 찍은 것만 남았어요 이것만 올립니다 바다한 아예 하나도 나와요 녀석 1일 내일이 하나도 안오는 도착 고맙습니다. 7월 6일 화요일 카드 신청한 게 벌써 나왔네요. 예전에는 일주일 이상 걸렸었는데 요즘은 집으로 배달도 해준다는데 연휴 기간이 껴 있어서 제가 직접 찾으러 왔습니다. 점점 몽골도 시스템이 빨라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비가 새벽에 조금 뿌리더니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좋습니다. 잠깐 나와서 산책한 영상이 다 날아가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고프로가 고장난 줄 알고 엄청 겁먹었는데 다행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